자, 계속해서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신 최고의 인기 가수가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상식이 이어질 겁니다. 자, 배철수 씨. 2부 클로징도 멋있게 해주시죠. 아, 그것도 해야 됩니까?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루의 멘트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MBC FM을 들으시면 매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주시죠. 광고 듣고 3부에 다시 만납니다. 네.